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불굴의 의지로 7.800기 성공신화를 이룬 가수 김성호씨입니다 40대에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지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며 지금은 제2의 인생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 가수 김성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내 사랑 매워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운 사람 보고픈 사람 내 사랑 매워야 그리운 사람 보고픈 사람 내 사랑 매워야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내 사랑 매워야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내 사랑 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운 사랑 보고픈 사랑 내 사랑의 화야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내 사랑의 화야 너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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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사랑의 화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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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사랑한다 내 사랑의 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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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